우리 언니처럼 언니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. 만능. 식사하는 얘기 아닌가요? 식사하고 뭐가 가식적.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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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. 야 너희는 거기 앉아있으니까 식사하나 그럴 수 있지. 너희가 너무 용이 안 들어 와 이놈아. 민망하니까. 저도 이런 거 안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 먹말 재밌게 하자고 이러는 거지.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 맞아요? 소녀시대가 해치하자고 이런 말. 우리 입으로 나오면 도움이 되더라고요. 아 진짜. 오늘이 가장 많은 척추에요. 퍼즐에다가 티파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. 티파니야. 써니아가 자리받고 싶으시오. 네. 항상. 왜요? 왜요?